안녕하세요. 제이슨킹 수학입니다. 한 근이 2 빼기 루트 3이지? 네.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도 근이라는 거야. 네. 당연하지?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. 유리수일 때 그렇단 말이야.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건데?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돼. 근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어? 없어? 있어요. X 대신에 2 빼기 루트 3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죠? 네. 좀 복잡합니다. 해보자. 4 빼기 4 루트 3이 되겠지? 네. 2P 빼기 루트 3 P 플러스 Q는 0 나왔나? 나와요. 4 4 이상이 7이구나. 그러면 7 플러스 2P 플러스 Q가 나오고. 마이너스 4 플러스 P에 루트 3이 0 나왔나? 나와요.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4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고객님. 그럼 Q는 1이네요? 네. 답이 나오는데. 그래서 Q는 2이 되니까 원래 방정식이 어떻게 돼? X 제곱. 마이너스 4X. 플러스 1이 0이지? 네. 그네모식 써봐. 2P 루트 3. 이것도 손이다. 그러네요. Robbiehty. 2P. 2, 1N1.